이거 수직믹은 어떻게 할건데 여기도 똑같이 맞출꺼야 여기랑 아 이미 칠해놨어? 칠해놨어 근데 수직믹이 생각하면은 그게 왜그러냐면 이동중에 부러지니까 랜딩기계가 빠진다 자 집에 빼놓을게? 아직까지는 뭐 여기를 어떻게 할꺼야 이거는 이랑 이랑 이거는 이거 이거하고 여기 아 그건 생각해버려 색을 그냥 맞춰버려 그냥 정원으로? 응 다 맞춰버려 이거네 이건 정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사체 색이 되게 왜냐면 어쩔수 없으니까 블랙서패트에 다시 덮고 여기도 살짝 덮고 굴어놔서 같이 색을 맞출수있어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여기는 어떻게 할꺼야? 마스킹하고 다시 칠할꺼야 여기는? 아니... 이대로 놔둘꺼야? 그냥 그냥? 그냥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자? 네